드림캐쳐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쿠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네, 이렇게 멋진 상 주신 AA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주원 대표님과 김미진 이사님 드림캐쳐 컴퍼니 가족분들과 그리고 드림캐쳐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썸냐들에게 말하고 싶은데요 저희 드림캐쳐를 위해 쓴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드림캐쳐 항상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most, thanks to everyone who's supporting us and we'll do our best. Thank you so much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